많은 투구수를 기록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렇죠 여러가지 장점이 굉장히 많은 투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할텐데 전조노입니다 변화구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전조노 선수입니다 그런 조절이 되다 보면은 사근도 바깥쪽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제이코 윌슨 이제 늘어나기 시작 그런 타격력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빠른 공에 펫이 따라가지를 못했네요 높은 공에 펫이 돌아가는 신봉기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4회 말 롯데저연체 공격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타가 안중렬 스트라이 몸쪽 삼진으로 물러나는 안중렬 원아웃이 됐습니다 김문호 원 몰 원 스트라이 헛스윙에 삼진 아웃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김문호와의 승부에서는 빠른 공 위주의 승부였어요 변화구 하나도 지금은 없었습니다 자 6구 방망기 끝에 걸렸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중견수 잡아냅니다 야 김강민이 왜 리그 최고의 수비수인지를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첫발 스타트였어요 그렇지 타구가 간 곳에 김강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타석에서는 무한타지만 정말 이 실점을 막아내는 그런 수비 아주 좋았습니다 신공기 중견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잘루는 말로 롯데는 반격의 기회를 놓칩니다 자 감사합니다.